You're listening to Cold Night Cold Night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콜드나잇 32번째 에피소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자밀라우즈의 에메랄드 스트레이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드입니다 벌써 3월의 마지막 월요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벚꽃이랑 매화도 한창 개화하고 있는데 꽃구경도 못 가고 심심하게 또 정신없이 지나간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4월 달로 넘어가는데요 날씨 좋은 4월을 앞두고도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시기라는 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개학도 연기되고 대학생 분들은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채팅창에 요즘 어떻게 일상을 보내고 계신지 한번 남겨주세요 아마 여전히 재택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집에서 혼자 공부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채팅창에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네 한번 여러분이 남겨주시면 꽃구경 왜 해? 콜드하면 되는데 이불과 한몸 과제하는 분들 사이버 강의 듣고 아 과제가 있나 보네요 계약이 미뤄져도 과제 그 싸강에 절여지는 중 뱅콕 하고 있고 유튜버 넷플릭스 인정 독서 방울토마토 키우고 주 2회 와 되게 빠른데 너무 골드 스토키 키우시는 분 아니 근데 대체 과제 같은 걸 왜 낼까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아무튼 그분들도 지금 뭐 안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왜 학생들한테 대체 과제를 시키지? 교수님들 저는 진짜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럴 거면 깔끔하게 그냥 한 학기 그냥 건너뛰면 안 되나? 건너뛰고 그냥 한 학기 등록금 돌려주고 이게 등록금이 지금 내고 1학기가 늦게 아직 시작 자체가 안 한 건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네 어쨌든 아 한 한 학교가 많다고 하네요 네 저 같으면 그냥 다 같이 이런 김에 그냥 그냥 보낼 것 같은데 굳이 굳이 그냥 이 시간에 좀 더 보람차게 보낼 수 있게 뭔가 권장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책도 읽고 생각도 좀 할 수 있고 콜드르 교육부로 제가 교육부 교육부보단 저 문화부 장관 노리고 있습니다 장난이고요 그 어쨌든 등록금을 등록금도 좀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안 받고 그냥 아무것도 다 안 하고 그냥 좀 다 같이 네 어쨌든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 누구의 그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 이런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저희는 노래 한 곡을 듣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치트리의 레스칼스의 Things Won't Go My Way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어 네 첫 번째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드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사는 21살이에요 저는 몇 주 전부터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오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맨날 오빠 노래 듣고 오빠 영상 보고 오빠가 쓴 글들을 많이 읽고 해요 콜드라는 사람 자체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원래도 사랑이 많은데 어 오빠의 영향과 합쳐져서 저한테 표현도 되게 많이 해주고 진정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해줘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오빠 노래를 다시 들으니까 예전에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감정이랑 또 되게 다르게 새롭게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남자친구의 영향으로 저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제 진심을 전하는 일들에 어... 도전하고 있어요 첫 데이트 땐 Nothing but something 가서 소품들도 구경하고 바이닐엔 플라스틱에 가서 남자친구랑 같이 오빠 LP를 듣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특히 사랑이라는 노래 들을 때 벅차할 정도로 행복한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제 남자친구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깊은 감동을 주는 멋진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이 말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만 봐도 너무 행복한 연애를 하고 계신 것 같고 우선 너무 좋은 저한테 이렇게 말들을 적어주셔서 읽으면서도 자꾸 이렇게 웃음이 나네요 우선은 남자친구분이 어... 표현을 이제 되게 잘 해주시고 하면서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도 되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열리고 있는 느낌 그래서 되게 좋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아주 예쁘고 좋은 사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커플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는 커플들에게 저의 노래가 이제 같이 듣고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한테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그런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랑이 가득 담긴 네 노래요 콜드의 남자팬비유랑 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팬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남자팬분들이 여기 지금 계신가요? 혹시 여기 혹시 남자 팬분들이 계시다면 예전에 제가 공연 막 했었을 때도 남자팬분들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모든 팬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는 남자팬분들이 좀 적다고 저는 듣긴 했는데 오 여기 오 남자분들 많으시네요 여잔데 남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는 다 좋습니다 팬분들이라면 많군요 제가 뭐지 그 LP 리스닝 세션 했었을 때도 50분 한정 중에 남자분이 세 분이었나 다섯 분이었나 한 그 정도 안 됐던 것 같아서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여기 어떤 분이 형 나 여기 있다고 하고 땀땀을 화를 내시는 느낌 오케이 오케이 하이 네 그 뭐지 그 네 좋습니다 남자팬분들 감사드리고 여자팬분들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저를 좋아해 주시는 걸로도 다들 감사드리고 어 그 뭐지 사연의 주인공 사연 주인공의 남자친구처럼 콜드의 남자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어 글쎄요 그 어 아 그런 얘기도 해야겠네요 그 저희 이제 파티를 지금 못하고 있지만 이제 파티를 웨이비 파티를 이제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잘 완화가 되면 또 시작하게 되면 저희 파티에 꼭 남자팬분들도 많이 와주셔서 저랑 같이 좀 이렇게 모시피 또 하고 아 그 저희 파티 때 좀 되게 저희가 과격하게 하던 편이거든요 파티 오신 뭐 와보신 분이 계시려나 근데 좀 다칠 위험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되게 조심조심하면서 하는 편이어서 어느정도 그런 남자팬분들이 있으면 좀 더 저희가 좀 덜 그래도 걱정하면서 미식축구 쉿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때 또 재밌게 놀고 그때는 저희의 바이브가 어 완전 트래피 스캇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별명이 트래피 스캇이거든요 친구들에게 그 모드가 딱 있어요 트래피 스캇인 모드 어쨌든 그래서 그럴 때 좀 재밌게 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사연자분께 추천하고 싶은 데이트 장소는 글쎄요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지금 저의 입장에서 저는 좀 저는 지금 맨날 이렇게 혼자 일만 하고 그러는데 좋은 곳이 있어도 제가 알려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어쨌든 사연자분께서 언급해주셨던 사랑해와 함께 케빈 러스의 Think Call Love 라는 노래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앞으로도 서로 표현 많이 하시면서 예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You're listening to Cold Night 제발 내게만 받아줘 너는 줄을 자극이 있어 I love you 너무 단순하게도 널 보고 떠오른 그 말 I'm really fucking out of you I'm really fucking out of you 난 진짜 머릿속에 너만 있다고 If I If I If it's hell of you You know I know All right 난 니 앞에만 셔러 예예예예예 한마디말은 나를 못해 오예예 다른 말은 내게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나는 그저 하곤해 예예예 Oh Baby We're fucking out of you I'm really fucking out of you Oh Yeah Hey baby Fucking I love you Oh Yeah 다른 말은 기억 안 안 안 예 아 아 아 아 사랑해 사랑해 예 사랑해 예 사랑해 오 나는 넌 넌 넌 사랑해 저 이런 바보 같은 노래를 만들게 됐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싶어 내 심장을 끝내서 보여주고 싶어 그렇게 하면 내 말을 믿어주겠어 I'm fucking out o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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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드님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을 치고 난 후 작년 겨울에 처음으로 SNS 계정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사진도 조금씩 올리고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SNS를 할 때마다 이유 모를 기분 나쁨이 느껴지면서 SNS를 하기가 싫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SNS를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과 제 자신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는 SNS하는 빈도를 줄이는 습관을 기르고 있어요. 그동안 남의 인생에만 관심이 많고 제 삶에는 소홀했던 것 같아서 요즘에는 일기를 쓰면서 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려고 노력 중이에요. 콜드님도 SNS를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신청곡은 조지의 어쩌면입니다. 왠지 요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사연인 것 같네요. SNS에 좋은 점도 분명히 있지만 사연자분 말씀대로 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보면서 자꾸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된다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네, 콜드님도 SNS를 많이 저도 많이 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안 하는 편인데 특별한 이유는 글쎄요, 그냥 아, 근데 요새는 좀 진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SNS에 뭔가 에너지를 많이 쏟기에는 현생이, 현생이 너무 현생이 치인다라고 하죠. 좀 힘들어서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하루하루 벅차게 살고 있습니다. 그치지만 그치만 이 삶이 좀 나아지면 많이 할 거라고 약속했어요, 회사랑. 회사분들도 너무 안 하는지 않냐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도대체 넌 뭐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많이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글쎄요. 현생이 좀 나아지면 이게 미루는 거죠, 사실. 미루는 건데 그 그래도 저는 이렇게 지금 네이버 나우라는 가장 정말 진정한 소셜 네트워킹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은 제 지금 생방으로 하는 진행을 듣고 우리는 같이 음악을 듣고 이게 진정한 어떤 기브앤테이크가 있는 소셜 네트워킹 아닌가요, 여러분? 네. 뭔가 저희는 늘 이렇게 월요일마다 추억을 쌓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냥 일방적인 어떤 피드를 보고 피드만 올리면 사실 뭔가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다들 공허하고 이럴 겁니다. 그럴 땐 딘 형의 인스타그램을 꼭 들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똑같다. 모두가 똑같이 느낀다. 아마 그, 뭐야 누구지? 릴펌 이런 친구들도 SNS 보면 되게 막 라하고 막 자유로운데 그거 올리고 나면 굉장히 허무할 거예요. 막 지폐 오줌 싸고 이런 거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 좀 더 진득하게 책도 보고 하는 거죠. 대화도 하고 친구들이랑 그치만 전 인스타그램도 좋아하고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지만 저도 열심히 그 해볼 테니까요. 근데 뭐 저보다 더 안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서 가뿐 릴펌 아, 제가 릴펌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전에 릴펌 보면 대리만족이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뭔가 막사니까 그 친구 저는 릴펌 좋아합니다. 릴펌 디스 아니에요. 여러분 어쨌든 네 뭐지 저는 주로 SNS는 정말 딱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정말 공적인 지금은 요청이 있는 것들만 올리는 것 같아요. 요새는 네 아 네 꿀드 얘기해요. 신청해 주신 조지의 어쩌면 이어서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노래는 크러쉬의 디지털 러버인데요. 어 사연을 보고 생각이 나서 골랐습니다. SNS를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연자분처럼 자신을 위한 시간을 좀 더 늘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곡 이어서 같이 듣고 올게요. 아 그 어떤 분이 그 혼노 혼노 씨를 혼코노라고 하셨는데 혼코노 아닙니다. 여러분 혼노예요 혼노 혼자 노래방이라는 뜻이죠. 장난이고요. 아 혼코노는 진짜 너무 너무 너무해요. 그 혼노 혼노 씨고요. 그 뭐지 저희 웨이비 특집은 조만간 할 거니까요. 그 조만간이 도대체 언제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네 꼭 할 겁니다. 꼭 그리고 그 네 그리고 뭐지 쭉 세팅창 봤는데 어 어 그 네 네 웨이비 특집 기대해 주시고요. 어 그러면은 다음 사연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콜드님 저는 올해 고3이 된 학생입니다. 학생이에요. 작년 고2 말에 전 이제 조져질 날밖에 없겠구나 표준어라고 합니다. 라는 생각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콜드 공연 보고 기분 풀자는 다짐으로 장장 8시간을 기다려서 콜드님과 엄청 가깝게 무대를 즐길 수 있었어요. 전 그게 너무 행복해서 그때 미친듯이 팔로 파도치는 걸 표현하고 잠시 콜드님이 시선을 주는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신나서 팔딱거렸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른 분들께 시야를 가리며 피해를 드리진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이거 작년일인 거죠? 작년 고2 말에 오케이 오신 분들 모두 아티스트 분들과 무대를 함께 즐기러 오신 걸 텐데 혹시나 제가 피해를 드렸을까봐 마음이 무거워요. 수능 끝나고 콜드님의 모든 공연을 순회할 건데 그땐 다른 분들께 드리는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싶어요. 그런 의미로 콜드님이 생각하시는 공연 에티켓 혹은 적정선 그리고 덤으로 무대를 최고로 즐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콜드님 파란하트 콜드님께 신청곡으로 신청곡으로 허의 베스트 파트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아주 귀엽고 마음 따뜻한 사랑 보내주셨습니다. 팬분들이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뿌듯하고 귀엽고 참 그렇네요.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 우선은 작년에 8시간 기다려서 보신 공연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파도처럼 팔을 벌리고 아주 잘 즐기신 거 아주 잘 하셨고요. 사실 뭐 뭐랄까요 그 이렇게 사실 공연의 에티켓이라는 게 너무 신나면 신나는 대로 우선 하고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만약에 있다 아 왜저래 이런 게 있다 하면 그때 멈추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그 내한 가수 중에 막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이 왔었을 때 거의 거의 막 엄청 뛰고 이랬거든요. 민폐 근데 민폐라고 별로 생각 안 하셨어요. 주변 분들도 왜냐면은 그땐 모두가 한마음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네 아 왜저래 진짜 이 정도가 나오지 않는 한 계속 신나게 하시는 게 뭔가 그래도 간 건데 공연 즐기려고 굳이 막 눈치 보면서까지 공연을 봐야 되는 건 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좀 분위기를 그 여러분 여러분도 같이 뛰어요 이렇게 오히려 좀 이렇게 원해면은 분위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에게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공연을 잘 즐기는 분들의 애티튜드가 그래서 그냥 오히려 잘 자유롭게 즐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무대 위에서 보는 입장에서 관객들이 어떤 태도로 공연을 볼 때 저는 진짜 그렇게 뭔가 정말 그냥 공연에 빠져 계시는 그런 모습들이 다양한 방법이기지만 뭐 정말 아무 미동 없이 보는 분들도 막 눈이 초롱초롱하게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고 진짜 막 온몸을 막 이렇게 쓰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네 좀 뭐 그렇게 즐겨만 주시면 좋은 것 같고 라인업이 많은 공연일 땐 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가수가 나와도 이렇게 좀 그래도 이렇게 잘 봐주는 게 그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응원해주고 하는 네 그런 모습이 또 좋은 공연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도 사연자분께 추천해주신 노래가 있었는데요. 사연자분께서 사연자분의 추천곡과 함께 여러분들이 공연에서 들었을 때 가장 좋았던 노래가 있다면 채팅창에서 추천해주세요. 바로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연자분의 추천곡 먼저 듣고 올게요. 어 그 19 구본승님이 추천해주신 DPR 라이브의 To Myself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콜디 전 레이라는 고양이와 제가 초딩이고 레이가 악갱이었을 시절부터 8, 9년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언니도 직장 다니느라 바빠져서 집에 있는 시간도 예전보다 많지 않고 레이가 외로울 것 같아서 한 달 전에 레이 동생을 입양했어요. 처음 왔을 땐 너무 겁이 많아서 얼굴 보기도 힘들게 계속 숨어있더니 이제 레이와 친해져서 서로 그루밍도 해주고 뛰어놀고 귀여움도 두 배 털도 두 배 사실 저는 고양이 알러지에 환절기 비염까지 겹쳐서 아주 힘들지만 둘이 잘 노는 모습을 보니 아주 흐뭇 뿌듯합니다. 앞으로 제가 집사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노래 한 곡 추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도 레이를 위해서 가죽을 만들어주셨다니 너무 잘 하셨네요. 그 그 저도 고양이를 키워본 적은 없는데 고양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주변 안에 고양이를 키우는 친구들이 많아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친구들의 고양이를 본 적이 있는데 진짜 좀 강아지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 키웠던 반려동물은 저는 삼나가 첫 반려동물이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삼나를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나는 언니, 오빠, 동생이 있는지 없습니다. 혼자 하면 외로움을 타진 않는지 장난감이 한 100개 정도 돼가지고요. 외로움을 별로 타진 않는 것 같아요. 와 장난감 한 200개 되는 것 같은데 매달 진짜 귀여운 장난감 보내주시는 베이컨 박스 감사합니다. 샤라웃 베이컨 박스 고향이 가는 집 함께 사는 집사들에게 좋은 집사가 되기 위한 팁 글쎄요. 저도 좋은 집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많이 사랑해주고 시간을 최대한 많이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집사일을 잘하실 수 있도록 노래 추천해달라고 하셔서 저는 에피카의 롤라바이 포러 캣 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채팅창에 집사를 위한 노래 추천하나 해주시면 제가 틀어드릴게요. 그럼 먼저 에피카의 노래 듣고 올게요. 송아진 님이 추천해주신 선우정아 씨의 고양이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드나잇을 거의 매주 듣고 있는 애청자 22살 대학생입니다. 요즘 2020년을 맞이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있는 와중에 저는 진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재 저는 행정학과에 재학중인데요. 고3 때 가족들이 제가 문과 이면서 성격상 공무원의 길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압박 아닌 압박을 줬어요. 그때 당시 3년 내내 입시 공부를 한 제 노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굉장히 우울했어요. 원하는 대학교에 떨어지고 간신히 다른 대학에 붙어서 아버지를 설득해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막상 대학에 와보니 학과는 제 적성에 안 맞고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림도 좀 그리고 춤도 꽤 추는 편인데 워낙에 그림도 잘 그리시고 춤도 잘 추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공무원을 준비해야 할지 아니면 미술학가로 전향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콜드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콜드님은 현실과 이상 사이를 고민한 경험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음악은 요즘 제가 빠져있는 코난 그레이의 매니악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춤도 잘 추시고 그림도 잘 그리시니까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그 그림과 함께 그 그림을 전시하고 춤을 같이 추는 댄서이자 화가가 되는 건 어떠신가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또 새로운 아티스트가 탄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딱 보아하면 사실 전혀 공무원 로서나 어떤 행정학과 쉣은 전혀 연관이 없는 어떤 그런 피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냥 답은 저는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지 않을까 반대가 많고 뭐 해도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해야 할 말이 생깁니다. 나중에 22살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님 말은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도 그때 가서 진짜 본인이 본인 인생을 책임지지 못한 본인의 선택대로 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물 스무살 이후부터는 아니 학교도 다니는 이라는 대로 다녀서 저희가 입시 공부했고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대학이든 본인이 원하든 대학이든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학이든 대학까지 갔다 그럼 이제는 이제는 진짜 저희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 너무 이제 빡센 부모님 아래 계신다면 이제 보통 졸업까지는 해야겠죠. 조금 더 양보를 하는 거죠. 그치만 이제 그 타이밍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어쨌든 원하는 거를 잘 찾아서 하시면 나중에 그 본인의 선택도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되니까 간단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좀 본인의 어떤 끼를 잘 살릴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고 그 시간을 잘 보내서 그게 직업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 지금 22살이시니까 아직 엄청 많은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많은 시간을 1년이라도 더 빨리 본인이 원하는 거에 쓰면 더 빨리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본인이 원하는 거를 얻을 수 얻을 수 있게 아 장점 장점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면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일이라고 하는 이 음악을 하는 것과 이 음악을 하는 것에 있어서 동반되는 이 많은 과정의 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행동으로 옮기기가 근데 그게 좋아하는 일에 필요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지 만약에 제가 제가 만약에 그걸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연구원인데 뭐 연구실에서만 있는 시간도 많고 뭐 옷을 많이 갈아입을 필요도 없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옷이나 뭔가를 입기 위해 체중관리를 그다지 안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안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면 그게 딱 그 행위에 이어지는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 것만 뭐 뭐 하고 싶다 이거가 아니고 다른 어떤 굳이 내가 원래 안했던 일들도 다 이렇게 이어서 어 내가 해야 되는 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단점은 단점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고 서 살면 하루하루가 하루하루가 어 100% 본인이 이제 점점 그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하루하루 엄청 쌓여가는 거죠 왜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절벽 끝에 서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좀 부담감이 있겠죠 근데 그 부담감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좋아하는 일로서 직업을 가져서 어 몫을 하는 삶을 저희 모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미술이나 춤을 취미로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사연자분 본인에게 행복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일들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신청해 주신 코난 그레이의 매니악에 이어 저는 사연자분께 오조은씨가 피처링한 카더가든의 비욘드라는 노래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어떤 길을 택하시던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곡 이어서 듣고 올게요 네 마지막 사연과 추천곡들까지 듣고 왔는데요 오늘도 다들 재미있으셨나요 우선 몇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제가 오늘 뭐지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스토리로 스토리랑 유튜브 커뮤니티로 Q&A를 하나 올릴 거예요 그래서 Q&A 궁금하신 게 있으면 Q&A로 저한테 많은 질문 해주시면 그 뭐지 왜 왜 왜 물어봤는지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특별한 방송으로 돌아올까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LP를 직접 골라서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어떠신가요 네 어쨌든 음악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또 다양한 사연들 많이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주소는 어... 사연 보내주시는 주소는 나우 언더바 잠시만요 나우 언더바 힙합 입니다 골뱅이 네이버 닷컴 네 여기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어... 다음 주에는 LP와 함께 또 만나기로 하고 다음 주도 생방 로 진행 되겠죠 어쨌든 그럼 오늘은 푸마블루의 미드나잇블루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콜드나잇의 콜드였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콜드나잇 안녕히 주무세요